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독한스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번주 뭔지 소식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요일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주에는 오시레스의 매치메이킹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거 다시 변경될거에요 그거는 다음주부터요 일단은 왜 변경될거에요 뭐 여기 쓰여있어요 그냥 지난주에는 매치메이킹타임 평균적으로 10초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호자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수호자마다 평균적으로 33%를 그냥 오시판을 해냈어요 그리고 블러워드레이트도 28%를 올라갔어요 블러워드레이트는 무슨 뜻인지 물어보시면 그냥 한팀은 다른팀 한 라운드 이길 수 없이 오시 게임을 이기는거에요 그래서 그냥 한팀이 5 다른팀이 0 그런 결과 있으면 그거는 블러워드레이트가 불어야 돼요 그리고 번지에 따라 그냥 오시의 목적은 그냥 수호자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블러워드레이트가 덜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변경될거에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뭐 우리 다시 퓨어리 카드 베이스 매치메킹으로 갈거에요 카드 베이스 매치메킹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2승팀은 2승팀 당하고 3승팀은 상승팀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플러워드레이트도 있을거에요 그거는 그냥 무결점팀 무결점팀 만 당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이거는 그냥 이번주 번지 소식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 채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여러분 아마 이미 봤죠 저는 이번주는 그냥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상을 좀 업로드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비디오 게임 영상을 업로드 할거에요 특히 데스티니 할 것이 없을 때 그렇게 좀 더 많이 할거에요 네 여러분 그거 뭐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거 싫어하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아니면 트위치에서 봐요 바이바이